안녕하세요. 진리, 정의, 개척의 교시 아래 개교 67주년을 맞이한 충북대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8학년도 충북대학교 입학전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사항입니다. 우리대학 입학전형은 학생부 위주전형과 실기 위주전형, 수능 위주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형별 중복지원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학생부종합1전형과 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전형과 고른기회입학전형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1전형 또는 지역인재전형과 학생부종합2전형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과 고른기회입학전형 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3개전형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은 9월 수시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전형이 시작됩니다. 대학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입력기간과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기간, 사범대 교직적성인성검사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월에는 수시합격자 발표 및 충원등록이 진행되며, 수시충원등록이 마감되면 정시원서접수가 시작됩니다. 이제 수시전형 세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시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고른기회입학전형, 실기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단계별 전형인 학생부종합1전형과 지역인재전형, 일괄합산전형인 학생부종합2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점수와 면접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1배수를 선발합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괄합산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는 전문성, 인성, 적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서류평가의 실질 반영점수는 40점이며, 면접평가는 20점입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일괄합산전형인 학생부교과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부교과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사범대는 유일하게 단계별 전형이며, 1단계에서 학생부교과성적 100%로 4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점수와 교직적성인성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1배수를 선발합니다. 학생부교과전형 사범대 1단계 합격자에 한해 실시되는 교직적성인성검사의 실질반영점수는 10점이며, 교직 및 교육관, 발전가능성, 전공소양, 정서 및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실기전형인 체육특기자전형은 전체 14명을 모집하며, 축구 외 5개 종목 특기자를 선발합니다. 일괄합산전형으로서 학생부교과성적과 교직적성인성검사, 특기실적, 실기성적을 반영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체육특기자전형은 종목별 특기실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자격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육특기자전형 실기평가의 실질반영점수는 32점이며, 세부평가방법은 수시모집효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육특기자전형 교직적성인성검사는 앞에서 살펴본 학생부교과전형과 동일합니다. 특기실적의 실질반영점수는 10점이며, 체육특기종목 입상, 인정대회별 해당 등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체육특기종목 입상 인정대회에는 수시모집효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성화고 출신자전형과 농어촌 학생전형의 유형은 학생부종합전형이며, 각 전형별 지원자격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두 전형 모두 일괄합산전형이며, 서류평가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사범대는 단계별 전형이며,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4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점수와 교직적성인성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1배수를 선발합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전형과 사회적 배려대상자전형, 농어촌 학생전형의 유형은 학생부교과전형이며, 앞에서 살펴본 전형과 마찬가지로 각 전형별 지원자격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세 전형 모두 일괄합산전형이며, 학생부교과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사범대는 단계별 전형이며, 1단계에서 학생부교과성적 100%로 4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점수와 교직적성인성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1배수를 선발합니다. 고른 기회 입학전형의 서류평가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는 앞에서 살펴본 학생부종합전형 및 학생부교과전형과 동일합니다. 단, 농어촌 학생전형 교직적성인성검사의 기본점수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학 수능능력시험 반영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영역이며, 해당 영역들을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각 영역별 등급을 반영하며, 탐구영역은 두 과목 평균 등급을 반영하지만, 한국사 영역은 응시 여부만을 반영합니다. 자연계 모집단위 일부 모집단위는 수학 및 탐구 영역 응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수학, 정보통계학부와 수학교육과, 수의외과, 의외과는 반드시 수학 가형을 응시해야 하며, 생활대 및 간호학과를 제외한 자연계 모집단위는 반드시 과학탐구를 응시해야 합니다. 학생부종합이전양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을 이용합니다. 인문계 모집단위는 9등급에서 12등급이며, 자연계 모집단위는 4등급에서 12등급입니다. 자연계 모집단위 지원자가 수학 나형을 응시하면, 제시된 등급보다 2등급 상향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수학 영역 등급을 반드시 등급 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대와 수의대, 간호학과는 수학 영역 등급을 반드시 등급 합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고른 기회 입학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 합을 이용하며, 일부 모집단위를 제외하면 10등급에서 12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연계 모집단위 지원자가 수학 나형을 응시하면, 제시된 등급보다 2등급 상향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성적을 20%, 2학년 및 3학년 성적을 80% 반영하며,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를 활용합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 성적을 성적 산출해 활용합니다. 1학년 반영교과는 계열에 상관없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지만, 2학년 및 3학년 반영교과는 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교과 전 교과목을 반영하며, 우리 대학 기준의 반영과목명을 수시 모집요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 반영교과목 수가 14개 이상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석차 등급별 점수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0.5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시전형 세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충북대는 정시가군과 정시나군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데, 각 군별 모집 단과대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시전형은 수능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하며, 사범대와 예체능계열 모집단위에 한해 교직적성 인성검사 또는 실기성적을 추가 반영합니다. 또한, 수학 가형 및 나형 인정 모집단위에 한해 수학 가형 응시자에게 2%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은 수시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영역과 동일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반영비율은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을 동일하게 20% 반영하지만,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 반영비율은 계열별 차이가 있습니다. 모집단위 계열별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반영점수는 다르지만, 실질반영점수는 200점으로 동일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점수 산출은 영역별 표준점수를 활용하지만, 영어영역은 절대평가 등급별 환산점수를 활용합니다. 영역별 점수와 수학 가형 가산점을 산출한 후 최종 합산합니다. 표준점수는 개인취득표준점수와 전국최고표준점수를 활용합니다. 영어영역의 절대평가 등급별 점수는 해당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시전형 교직적성인성검사의 실질반영점수는 10점이며, 평가영역 및 평가요소는 수시전형 교직적성인성검사와 동일합니다. 예체능계열 모집단위는 실기고사를 실시하며, 각 모집단위에 따른 실기고사 종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술실기고사의 실질반영점수는 250점이며, 체육실기고사는 124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종합전형준비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충북대 학생부종합전형서류평가는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전문성, 인성, 적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대교협 공통문항 세문항과 우리대학 자율문항 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천서와 증빙서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먼저 충분히 고민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하여 꾸준히 노력한 과정과 그 속에서 본인이 깨달은 점을 충분히 고민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실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본인의 생각과 느낌을 간결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현란한 미사여구보다는 본인의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 다른 사람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표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서류 검증 시스템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짐으로 절대 표절하지 말고 본인만의 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방도 금물입니다. 지원 모집단위에 대한 열의, 노력과정 등 본인만의 이야기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질문 내용과는 동떨어진 답변을 작성하는 경우 지원 모집단위와의 연관성이 동떨어진 경우 과정이나 생각보다는 결과만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은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는 서류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개별만접으로 진행됩니다.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상의 내용을 이용한 질의응답을 통해 전문성, 인성, 적극성을 평가합니다. 면접평가는 약 15분 정도로 진행되며 지원 동기 파악을 시작으로 주질문과 마무리 질문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면접평가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최대한 자신있게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한 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면접평가가 자기소개서 내용에 대한 확인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기소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임한다면 면접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학년도 충북대 입학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충북대학교 입학 웰컴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내방 상담을 비롯한 전화 상담, 이메일 및 홈페이지를 통한 입학 상담이 가능합니다. 충북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우수 등급, 국가고객만족도, 학생만족도 3년 연속 1위 등의 최우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대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8학년도 충북대 입학전형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